잘 어울리네요? 다 이기네요. 그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1등의 비결이라면 1등의 비결이라면 따라야지. 초반에 죽으면 빵 피드백이야. 아 진짜? 경쟁에서도? 경쟁 각잡고 하는 편이야. 오늘 마스터 한 번씩 다 찍었는데 핵 때문에 떨어져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안 돼. 몇 명인 것 같은데? 헬레나? 오케이. 형 마스터 찍고 와. 아 우리는 찍으려면 전신이 다 마스터였어. 찍으려면 찍지. 근데 이제 그런 뭐랄까 의미 없는 행동이야. 핵이 너무 많아서 솔직하게 내 역사야. 내 역사야. 내 역사야. 내 옆단지 알아들어갔다. 여보 일단 파밍 좀 하고. 일부층에 둘. 확인. 파이팅. 커피 들어왔네? 커피쪽 4군데? 4번 4번. 3번. 3번. 3번에 있다고? 1층은 맞아 니네 집? 2층으로까지 올라오는 것 같은데? 2층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2층이긴 해. 2층에 있네. 2층에 있네. 저쪽 돌려볼게. 발소리도 안내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럴거야 얘도 맞아서 피치고 있어. 둘이긴 해? 둘이튼. 둘이튼. 좋아. 왔다. 하나지? 온다. 오드바잇. 백옵. 오케이. 갑니다요. 취메 되어 있는거 조심. 얘네 셋일거야. 여기 1번에서 백옵 오면. 그 백옵은게 여기 있어. 백옵은게 여기 있는거야. 와드 있어? 없어 없어. 제 집 2층. 2층. 딱 그 왼쪽 편에 있어. 거의 다 올라가자마자 왼쪽이 있거든? 살려봐. 살려봐. 바로 나누는건 다 봐줘. 아. 하나 더 붙은 것 같은데? 주의해봐. 응. 하나 더 붙었다. 2층에 하나 1층에 하나. 1층에 하나 있다. 이거 산수랑 피치고 푸시가자. 2층. 2층. 왼쪽이 하나 있어.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끝방 가자. 킹지 출격. 2층 올라갈래? 왼쪽. 3층 계단. 내려갈게. 3층 계단. 3층 계단. 3층 계단. 3층 계단. 올라갈게. 왼쪽. 왼쪽에 있다. 옥상에서 날렸어. 옥상에서 날렸어. 옥상에서. 형 기다려봐. 천천히. 가자. 올라갔다. 올라갔다. 나이스. 와. 내가 죽네. 나 모두 다 보였는데. 저 삼각바 있다. 오른쪽에. 옥상 맞으면은. 보통 중간에 있는 애가 죽어.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느낌이 좋아. 핵 없는 것 같아? 핵 없는 것 같아. 역시. 각정형에 가면. 틀린 적이 없어. 이거는 찐이야. 진짜 없을 것 같아. 믿어. 의심치 않아. 지저스. 무슨 마리필요. 야. 북쪽에 총소리 들리지 않았냐? 북쪽에 총소리 들렸어요. 그러면 그 와더집 탈지 말고. 붙어볼래? 네? 아. 죄송해요. 저. 이거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는데요? 백업 가야 돼요. 형한테. 가보자잉. 아. 우리 때 백업. 너무 느리죠? 아. 잠깐 기다려. 좀만 갈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느낌이 좋아. 나 저 형 텐션은. 언제 만나도 감탄이야. 느낌해. 방송 키우면 저래. 발 소나리야. 발 소나리야. 내 목 쳐줄까 그냥? 나간 것 같기도 한데. 자기가. 방송하면서 큰 소리를 내겠다는데. 굳이 막고 싶진 않지만. 그럼 곱 주지 말아주셨어야죠. 곱을 주지는 않았어요. 아이 아이 아이. 제가 언제 곱을 줬죠? 피해망상 있으신가요? 네. 그냥. 저 씨 목소리를. 155까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님. 내가 급한 브리핑만 할게 그러면. 중요한 브리핑만. 어떤데? 됐어 됐어. 이제 잘 안 들려. 되게 실드 정리하죠. 조용히 조용히 얘기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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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가버렸네. 뭐야. 뭔 소리. 살려줄게. 5층 기절. 5층 기절. 살려. 와. 깜짝 놀랄게. 깜짝 놀랄게. 와. 깜짝 놀랄게. 와. 깜짝 놀랄게. 야. 하나 붙었다. 하나 붙었다. 하나 붙었다. 옆쪽. 딱. 북쪽 밖에. 안 들어갔다. 안에 들어갔어. 안에 들어갔어. 안에 있어. 와드 뒤에 살려야 할 것 같아. 5층에. 붙여 붙여. 몇층 기절인데. 5층 기절이야. 5층 무슨 창문. 5층에 뻥 나왔고. 중간 창문. 장문. 조금 닫았을 것 같은데. 얘 뭐. 위에서 못 간다. 야. 여기로 가. 어그로 끌어줄게. 수령 혼자다. 일단 3층엔 없다. 5층에. 왼쪽 방에 있어. 올라가자마자. 헬리아 올라올 준비해봐. 기다려봐. 연막 때문에 안 보여. 너 나랑. 계단으로 가자. 둘 다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1층 조심해. 밖으로 한 거. 1층엔 없었고요. 수령 준비. 어이 택거든. 야. 계단에서 나왔다. 야. 끝방 끝방. 끝방에 하나 있어. 하나 기절. 중간에 하나 기절. 어. 까는 기절. 나와 나와 나와. 허구허구. 탈레라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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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방에 있다는데. 왜 여기 보면 돼. 주변에. 아 어디 끝방인지 잘 설명 안해줬잖아. 니가 브리핑 제대로 들었으면. 알아서 잘 들어야지. 너가 내가 잡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싸우지마 싸우지마. 열고 빠닌가 가지고. 정리. 원래 저래. 준비하면. 어. 아. 뭐야. 베린이야? 저거 진짜. 베린이 아니야 거의. 아. 2스택. 2스택. 응. 나 3스택. 아. 정차자고 난국인 아주 그냥. 레전드네. 가자. 가자. 같이가. 아. 편한데. 같이가 제발. 너. 왼쪽 본 거 같은데 아닌가. 왼쪽. 그 뭐야. 저 꼭대기 라인 쪽에 있던 거 조심해봐. 너 드링크 없냐. 정령아. 나 이따가 먹으려고. 지금 합리 안하면 죽을 것 같아. 아. 먹어도 돼. 괜찮아. 현명하네. 현명하네. 버리고 갈 걸 또 어떻게 알았대. 그니까. 그런 거 잘 눈치채나본데. 그런 거 잘 못채잖아. 눈치가 빨라. 빠라빠라바라밤. 가자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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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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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른다. 도로가. 지른다. 온다. 한 명. 아. 됐다. 터트려. 까비. 까비. 야. 차가 이렇게 안 터졌나. 원래? 5초 더 걸려서 그럴걸? 정크야드 쏜다. 정크야드 꼭대기에 사람있어. 5만명. 그레이브야드야? 그레이브야드. 정크야드일수도 없잖아. 헬레나. 그래. 왜 이렇게 꼭 주냐. 왜 이렇게. 사상이 비틀려있어. 그리 꼭 주냐고. 그레이브야드야. 어. 그레이브야드야. 그레이브야드야. 지. 와. 젠지 2명끼니까. 팔을 안으로 물어보보려가지고. 공격이 힘들어지네. 그레이브야드야. 잠깐만. 잠깐만. 왜 왜 또 왜 왜. 치킨 먹으면 만원 더 추가됐다. 헤헤헤헤. 이따 푸시. 야 이거 중앙에 있지 말자 그럼. 푸시. 치킨 먹으려면 중앙에 있으면 안돼. 그야 푸시. 그야 푸시. 어디부터 갈까? 아까 우리가 차 터뜨린 애들? 어. 이미 왔어. 빠르게 왔긴 했거든. 차 타고 어그로 꺼줄게요. 나쁘지 않아. 정용이는 집 지켜라. 정용이는 지금 헬스 키고 있어가지고. 안 들릴거야 그냥 뭐라고 하는지. 하아. 태우소 태우소. 와 이거 킬 먹으세요? 오야 내 머리를 맞네 이거를? 잡았어 잡았어. 맨배 있어. 백관중. 하나 밖에 없던데? 야 저게 사람 아니야 이거? 뭐지? 지금 4번 4번. 4번 하나? 1번 1번. 확인했어. 바로 서러 말아붙일게요. 지금 4번도 하나. 집에 주 respect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포탑 되니? 그냥 포탑 되니? 아 대요 형님? 외 raspberry.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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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aux 서클은 확인 후 데스네? Textugo halen 원래 만드는거야 서클을 키워받고 뒤로 못나갈거라는 생각은 편협한 생각이야 그냥 확인하라고 넘기는거 제지 제하나지 하시엔드 아래집에 가 하시엔드 아래집에 둘 하나 봤어 하나 하나야 하나 하시엔드 아래집에 둘 하시엔드 아래집에 둘 우리 어디서 괴롭혔어? 1번 너머에 고래 이미 살렸나 본데 아니야 살린거 아니야 살린거 아니고 아직 안왔어 이번에도 맴본다 내꺼 확실 안 떴는데? 조심해 살린거 내꺼 기절 네 바로 위였어 살린거 같은데 그럼 흑길로 간다 흑길로 이번 흑길로 차 탔다 바퀴 타졌다 바퀴 깨졌다 바퀴 깨졌다 바퀴 깨졌다 정영아 앞바퀴 개잘 개잎으로 온다 카역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 섰다 개잎으로 리버 섰다 아 개잎 4번 하나 이거 동맹이디 나한테 안보인다 나한테 안보인다 배위 끝났어 둘게 안맞아 케잎처럼 못살렸네 끝이야 너기가 둘이야 엄마가 내 일단 정영아 그래바디 있니? 살렸다 해외소디 어디에요 대기절 4번째로 가 뒤로 빠진거 말해줘 뒤로 안빠졌어 차 뒤에 하나 뒤로 빠진거 하나 뒤로 빠진거 하나 미나스 꼭대기도 있다 뒤로 빠진거 뒤로 빠진거 미나스 또 안해 연막 안에 있을거야 그거 잡았어 아 그래? 잡았다고? 그러면 저 꼭대기 꼭대기 미나스 꼭대기 타민 나 이거 파밍 해야 하거든 꼭대기를 파밍이야 어 때리고 있어 근데 꼭대기 이거 줄이면 말이 안되는데? 꼭대기 두대씩 들여놨어 그러면 이거 하나 더 있겠다 이쪽에 그럼 타고 가야돼 어딜? 전형아 헤어소 지금 헤어소 헤어소 있는거 조심해 혹시 니가 판 다 헤어소 사람이 봐봐 헤어소 밀어버리자 헤어소 있는데 있는거 맞아? 둘이 있을거야 있으면 일로와봐 응 내 앞에 여기 없어 여기 없어 두 박스 됐어 같은 팀이 어딘지 안보이네 저기 능선에 있네 이번에 찌꺼기 나오네 이번에 있어 이번엔 오토바이 있거든 바이디 오토바이 같이 있어 정정아 아직 능선 안내려왔지 내가 내려놨다 오토바이 미라더 타고 이산을 뒤져냈었네 미라더 내려왔고 이번 파이 전형아 바로 앞에 파이 이거부터 정리해 머리 떼어놨어 끝났어 끝났어 지금 4번쪽으로 내려온다 망광 받는다 이거 빨리 빨리 망광 박았어 렐레 렐레 포터바는 안겨놓고 망광으로 둘바된 것 같은데 다 막았어 잡고 나오는거 막아야 망광에도 있고 2번 4번 아 끝인거 같아 다 지금 4번엔 둘보여 이거 트미네들 왼쪽으로 확 벌릴거 같은데 조심해라 트미네나 어디야 4번이야 왼쪽으로 내가 막을수 있어 확인 저쪽 막 다가갈게 이번 능선에 2명 정도 보였던거 같고 아 나 보인다 어? 왜 화키리트지? 하나 더 있는거 아냐? 조심해봐 얘들 많았는데? 파란색 1층에 하나 있더라 넘어올라 그런다 넘어올걸? 죽이자 아닌데 여기 볼 수나보다 1번 쓸려나보다 야 오토바이 탑 타 쇼빼랑 감자 어 감자 감자 오토바이 타 야야야 우리 그댈 위로 질른다 이렇게 노란선으로 오토바이 원 히트 포탑 하나 있다 포탑 있고 2명 붙였어 4번 여섯으로 붙였다 2번 야 여섯으로 붙였다 포탑 나오는거 먼저 잡아볼게 천천히 쌓여야겠다 축하줄게 볼에다가 잡았어 미라도? 어 미라도는 잡았어 1번 미라도도 있어 1번 미라도도 있어 1번 미라도도 있어 1번 미라도 1번 미라도 1번 미라도 그거 밟고 4번 포탑 잡을 생각해봐 4번 하나 남았다 미라도 흩어진다 트루트타임 트루트타임 오 지금 집중하는 모습 연막 안에 있어 연막 안에 있어 연막 안에 끝 끝 연막 안해 조심해 내 앞에 헬소 둘 확인했어 헬소 둘에 연막 안해 헬레나 너 앞에 헬소 수 못시게 해놨다 어 확인했어 지금 연막에 나왔어 헬레나 캬 기절이야 나이스 헬소 안에 하나 그러면 4번에 하나 어 섹시해 헬소 안에 쏜다 헬소 밖에 나가가지고 조심해 뒷강 열린다 못 사줘요 이거 카기 안 열려 하나 더 있어 라스트 내 앞에 라스트 우리 앞에 봐줄래 어디 있는지 형 앞에 잡았어 그 앞에 잡았어 헬소 둘이야 그럼 헬소 라스트 안하네 헬소 둘이야 헬소 둘 이제 라스트 몸 깨닫어 나가는거 봐줄래 간다 죽이러 호레벤 죽인다 손광놓고 안해있어 문 어디쪽으로 돼있어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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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손광놓고 간다 야야야 아 이거를 나한테 와 혹시 좀 일아줘?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